안녕하세요 도도한 나루와 그리고 꿀과 함께 살고 있는 천지라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요즘 좀 한창 바빠서요 저는 충남 태안의 안면도 끄트머리 바닷가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열어보려고 한창 공사 중입니다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손님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루하고 꿀하고 그리고 골드온 리트리버도 분양을 받아서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달 정도 지나서는 더 재미있고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일상의 한 부분 부분만을 그대로 찍어서 올렸었는데 이제 게스트하우스 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레파토리와 그리고 좀 재미있게 편집도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는 오픈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나루와 꿀과 그리고 새로 식구가 될 골드온 리트리버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의 새로운 삶을 기대해 주세요 물론 그 전에 일상의 모습들을 이제는 조금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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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